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신형 카니발 판테라 메탈 9인승 차량 내부 조수석 뒤 의전 시트 작업을 하기 위해 아트원으로 입고 되었습니다 작업 내역입니다 엠보싱 바닥 작업과 의전 시트 한 자석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가 작업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순정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의전 시트 제작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승차감과 편안함 순정 2열 3열 시트를 탈거 후 아트원 의전 시트를 장착하였습니다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는 물론 전동으로 세밀한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은 업 바닥은 퀄팅 엠보싱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퀄팅 자수가 촘촘하게 되어 있고 바닥에 맞춘 입체 패턴화 느낌을 더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빛빛을 완벽히 차단해주는 허니콘 블라인드입니다 벌집형 이중 원단으로 제작되어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원하는 만큼 열고 닫을 수 있어 간편하게 커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의전 시트는 언더 소포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시에 다리를 편안하게 받쳐주며 안정적인 탑승을 도와줍니다 팔걸이의 컨트롤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컨트롤 스위치는 등판, 언더 소포트, 시트 앞뒤 조절, 슬라이딩 노어 개폐, 창문 개폐, USB 충전 단자, 그리고 열선 통풍 3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의전 시트 뒤로는 넓은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K84 신형 카니발 의전 시트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아트원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